병아리 안산을 보았소 내 몸이 늙어서 뭐 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아 마누라 아 왜 그래요 왜 양감 매여놓은 얼룩의 왕수를 보았나 아 보았죠 아 어째나 진정지 보라비 장관을 미쳐내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영감 아 왜 물러 사랑치 비워주고 십만원잔 세금 받았어 아 받았지 아 어째서 방아간 차리려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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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아 마누라 아 왜 불러요 복덕방 권령감이 장기를 두자고 왔었나 아 왔었죠 아 뭐랬나 장기는 그만두고 대권도 배우러 갔대지 잘했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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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아시지만 아 으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